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을 하러 나온 마커스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인가수 마커스강이고요. 오늘 혼자 진행한 초대석, 손트라 쇼케이스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좀 떨리고요. 좀 들떠있기도 합니다. 그 손트라 쇼케이스를 오늘 찾아온 이유가요. 저의 신곡을 이제 또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신곡으로 말하면은 좀 이제 국민의 사위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한 여자를 사랑하고 좋은 사위감이 되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들려드릴게요. 국민사위 들어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위감을 찾고 있나요 제가 바로 국민사위 국민사위감 이 인물은 보지 마세요 건물도 보지 마세요 따뜻한 마음만 봐주세요 전교 1등 못했지만 가정교육 전국 1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걱정 마세요 순정받쳐, 마음받쳐 그녀만을 사랑할게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힘이 닿는 그날까지 순풍순풍 아들, 딸, 나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사위감을 찾고 있나요 어머님 아버님 사위감을 찾고 있나요 제가 바로 국민사위 국민사위감 순정받쳐, 마음받쳐 순정받쳐, 마음받쳐 그녀만을 사랑할게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힘이 닿는 그날까지 순풍순풍 아들, 딸, 나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위감을 찾고 있나요 제가 바로 국민사위 국민사위감 제가 바로 명품사위 명품사위감 네 감사합니다 제 신곡 마커스강의 국민사위 들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위 여러분 이 노래 장모님 장인어른께 불러드리면 이쁨 독자리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영원토록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남자 마커스강의 국민사위였습니다 띵동띵동 질문이 들어왔네요 미국에 살며 요리사로 일했던 마커스강 오직 트로트만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건가요? 트로트만을 위해서 건너온 건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가족이랑 좀 떨어져 살아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트로트를 또 하게 돼서 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일석이조? 네 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아 제가 요리사 그 별명이 지금 이제 좀 요리사가 좀 붙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요즘 이제 그 흑백 요리사도 있고 그 요리사라는 직업이 참 대단한 직업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주방에 그냥 진짜 요리사님이랑 같이 있었던 뭐 서포트? 네 좀 그런 거였지 셰프는 전혀 아니었고 요리사 네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열정이 제가 뭐 트로트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되게 좋아했던 장르가 컨츄리인데요 트로트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트로트에 금방 빠졌고 또 어릴 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노래 불러드려야 하는데요 임영웅 선배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처음 불렀을 때부터 이성적인 사랑보다는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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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람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고마워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람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마커스 강 목소리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려드렸어요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게 처음인데요 굉장히 떨립니다 손에 땀이 지금 엄청 차 있어요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머니가 트로트계의 대선배 우연희 씨잖아요 네 트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트로트 가수 우연희 씨예요 저 노래 아시죠?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그거 부르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처음에는 엄마께서 되게 반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하셨고 이게 또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운 일인지 아셔서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지금은 뭐 서포트 잘 해주세요 지금은 또 엄마가 노래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마음이 좀 뭐랄까 그러니까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 말을 했었으면 엄마는 어땠을까 그냥 똑같이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음악은 저한테 있어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서바이브한 무기 중에 하나고 또 되게 좀 특별한 그런 거라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둘 다 또 음악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음악을 절대 못 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을 설득을 제가 뭐 열 번 찍어 안 넘어간다는 도끼 없... 도끼... 나무 없다가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계속 했는데 엄마가 결국에는 져주셨죠 아 제가 엄마 몰래 이제 그 미스터 트롯2에 지원을 했었어요 아 뭐 물 이제 엄마한테 말하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거를 알아서 그냥 이제 몰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을 이미 이제 일찍 엎지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했어요 했는데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경연을 또 하면서 엄마도 점점 이제 마음을 풀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좀 설득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불러드릴 노래는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입니다 이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게 제가 이제 그 미스터 트롯2를 위해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이제 엄마의 이제 좀 변한 모습을 좀 봤어요 아 제가 엄마의 나이를 그 카운트하기 시작할 때가 딱 30대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덧 이제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났고 그리고 엄마의 모습도 좀 변했는데 근데 그때와 달리 이제 이제 좀 많이 아 국민 가수가 좀 돼 있으시고 그랬는데 이 가사가 그렇게 힘든 일 하시면서도 저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신 게 이 가사에 되게 와 닿았어요 그 이제 엄마 관점에서 볼 때 딱 되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저한테 영원하게 좀 좀 스페셜하게 좀 남을 곡입니다 마이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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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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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조시터너의 유어맨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저는 가수 마커스강입니다 어? 띵동 또 있네요 마지막으로 손트라 쇼케이스 공식 질문 나에게 트로트란 저에게 트로트란 정석, 정석이죠 정석 트로트도 그렇고 컨트리도 그렇고 나라 얘기랑 부모 사랑 얘기 사랑 얘기, 아픔 이런 나라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되게 끌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기에 대해서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되게 떨렸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또 초대해 주신다면 나와서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마커스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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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